하나, 둘, 아이!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소연입니다 우기예요 아이들의 소연 우기가 마리클레를 1월호에 나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마리클레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설정!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놀아주세요 알았죠?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추측 인터뷰 시작합니다 2. 라타타 언니 이거 맞춰야 하는 거야? 하나 둘 셋 해야 할까? 하나 둘 셋! 라따타타! 아니야? 나는 아니야 아닌거 같아? 넌 라따타타지 나는 아니야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니요 이미 끝났어 저는 라이언이요 뭐야 다시 할게요 하나 둘 뭘 다시 해? 이미 늦었어 자를 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3. 드라마와 영어 영화예요? 왜? 있는데 너 모를 것 같은데 요즘 보고 있어? 어 요즘 또 보고 있어 아 또 보고 있는 거야? 오기 없잖아 오기 안 보잖아 나? 요즘에 중국 사람 와봐 잘 없어 큰일 났네 이거 맞출 수가 없어 어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네 안 될 것 같아요 언니 뭐야? 도쿄골 아 너는 뭔데? 나 서른 뭐 어쩔쩔 그래 중국 트라마가 있어 아 너는 단식은 뭐니 뭐니 해도 흑떡 붕어빵 귤 아 아 제발 흑떡 붕어빵 귤 하나 둘 셋 귤 귤? 아니라고 나 붕어빵이야 어 뭐야 나도 붕어빵인데 아 진짜? 붕어빵 뭐야 흑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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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통화하긴 해 나는 한 적이 없어 저희 통화를 잘 안 해요 어 있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흑이 흑이 내가 너랑 언제 통화를 했어? 했어 얼마 전에 언제? 한 3주 전 그게 왜 최근이야 했어 저는 수진이랑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잠깐 통화한 것 같은데 흑이 통화 지금 못해 흑이 통화 지금 못해 네 소아 핸드폰이 고장 와가지고요 안 한 지 한 반 년 된 것 같아요 맞아 소아 아 수진이 알구나 그래 건? 진짜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소이 나는 약간 그런 거인 줄 알았어 유튜브 이런 거 유튜브 아니야 나야? 맞았어? 아니? 아니지 무슨 소리야 배고프고 졸릴 때 두 개 동시에 때 오케이 하나 둘 셋 잔다 머는다 나 이거 많이 얘기했어 잔다고 아 진짜? 언니 그거 시키고 자잖아 근데 그러니까 자는 거잖아 그거는 걔 먼저 시키는 거잖아 아니야 나 안 졸리고 배고프면 먹지만 배고프고 졸리면 자 아 나 머는데 너 먹어? 나 머는데 먹고 자는 거지 잠깐 10분 동안 먹고 자는 거지 얼마나 행복해 모두가 예스 할 때 모두가 예스 할 때 근데 나는 예스 아 웃기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예스 뭐야 언니 너야? 나 너야 나도 너야 너 너야? 나 언니랑 좀 비슷해 너 별로 줏대 있지 않잖아 나 줏대 뭐 안 줏대 아니야 너 예스야 진짜 이거 내가 아 그 아 그 좀 이게 상황이 좀 봐야 돼요 예를 들어 패션 쪽으로 관리하면 저는 항상 예스거든요 근데 뭐 다른 주제이면 다른 주제도 뭐 예스냐 나는 은근 강한 애야 그래 난 너야 언니는 너야 난 너야 왜냐면 왠지 다 예스하면 괜히 더 너를 얘기하고 싶어 하하하하하 그거 뭔지 알죠 여러분 반대하고 싶어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 우기가 하나 맞추지 않아? 지금? 나? 그걸 안 맞추는 거야 나 한 개도 안 맞춘 거 같아 나는 한 개도 안 맞춘 너 방금 맞췄잖아 너 아 너 하나만 언니 다 틀린 거 같아 나 다 틀린 거 같아 아이고 어떡하냐 소연씨가 두 개 맞췄어 아 제가 뭘 맞췄어요? 어쨌든 두 개 맞췄대 그러면 됐어 축하해 어 예 축하해요 네 자 지금까지 추측 인터뷰였습니다 안녕 안녕 망했어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